군 당국이 지소미아 종료 결정 사흘 만인 25일 독도 방어 훈련을 했습니다. 영토 수호 의지를 강조하기 위해 기존 독도 방어 훈련에서 이름을 동해 영토 수호 훈련으로 변경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사상 최대의 독도 훈련이었고 독도 뿐만 아니라 울릉도를 방어하는 내용도 포함되었습니다. 우리 군이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종료 사흘 만에 훈련을 강행한 데는 일본에 보내는 경고장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대화를 외면하는 일본에 대응하는 한국 정부의 두 번째 카드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 군 당국은 그간 훈련 장면을 언론에 공개하는 것을 자제했지만 이번에는 사진과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훈련에는 한국 최초의 이지수 구축함이자 해군이 보유한 가장 큰 전투함인 세종대왕함이 처음으로 참가했습니다. 해군 최정의 전력인 7기동전단도 포함됐고 해군 특수전전단과 육군 특전사도 훈련에 참가했습니다. 우리 군의 동해 영토 수훈련에 일본은 발끈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극히 유감이라며 훈련 중지를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항의했습니다. 하지만 일본도 같은 날 후지산 인근에서 육상 자위대에 대규모 화력 훈련을 했습니다. 훈련에는 자위대원 2,400명이 동원됐고 전차와 장갑차 80대와 항공기 등이 2시간 동안 실탄 35톤을 쏘았습니다. 주목할 부분은 이 훈련이 육상 자위대의 도서지역 방어 능력을 점검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중국과 분쟁 중인 센카쿠 열도 등의 선방어 훈련이라고 했지만 우리 군의 독도 훈련에 대응하는 훈련으로 볼 수 있다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같은 날 군사훈련을 벌인 가운데 그렇다면 만약 독도에서 한국과 일본이 군사적으로 붙는다면 누가 이길까요? 세계 각국의 군사력을 평가하는 미국의 글로벌 파이어 파워라는 사이트에서 지난해 일본의 군사력이 위기로 뛰어올라 7위를 위지한 한국보다 앞선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일본 전력의 핵심은 공군과 해상 전력입니다. 일본의 잠수함은 25대, 이지스함을 포함한 구축함이 43대, 최신 조기 경보기를 13대를 보유해 해군 전력이 우리나라를 앞서 있습니다. 한 해 우리나라보다 많은 45조 원의 국방 예산을 지출하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일본이 한국과 붙으면 절대로 이길 수 없다고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국에는 공격형 미사일이 있지만 일본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평환법 때문에 자국 방어적 무기만을 보유할 수 있는 한계로 공격형 미사일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미국은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에도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제한했지만 북한이 탄도미사일 보유량을 급격히 증가시키자 2012년 300km로 제한되어 있던 한국의 미사일 사정거리를 800km로 연장했습니다. 2017년에는 북한의 ICBM 개발로 인해 미국은 한국의 사거리 800km를 초과하는 고체 로켓 개발만 못하게 하고 한국의 탄도미사일 사거리와 탄도중량 제한을 완전 해제했습니다. 이로 인해 가장 최근에 개발된 현문3C는 1500km 사거리로 북한 전역뿐만 아니라 중국, 러시아, 일본을 타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네 번째 1500km 이상의 순항미사일 제조 보유국가가 되었습니다. 현재 한국은 순항미사일 500, 1000, 1500km급은 이미 실전 배치됐으며 현재 3000km급 이상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미사일로 인해 한일이 싸운다면 이런 시나리오가 가능해집니다. 한국과 일본이 붙으면 순항미사일과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일본의 방공망을 제압한 뒤 일본의 주요 경제시설과 군사시설들을 레이저 유도폭탄으로 타격할 수 있습니다. 전쟁 시작과 동시에 한국군이 미사일 사격을 하면 일본이 아무리 요격미사일이 있다고 해도 이 모든 걸 커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전쟁 개정과 함께 일본의 주요 군시설은 미사일 폭격과 함께 제 기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 후 아무리 강력한 일본 해상자위대를 할지라도 재심을 발휘 못하고 한국에 패배당하고 한국 육군이 일본 본토에 상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국 육군은 52만 명인데 자위대는 15만 명에 불과하고 지상 전면제를 가장 중요한 능력인 화력과 병력이 부족하기에 일본 자위대는 한국군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한 일본 네티즌은 한일 양국이 전쟁이 나면 버러지 레일을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만약 한일 양국에 전쟁이 일어나면 일본은 한국에 질 것이다. 일본의 조직은 군대나 기업이나 한국보다 판단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일 합동군사훈련에서 자위대와 한국군이 모의전투를 하면 자위대가 완패하고 있다. 자위대는 탈행병을 처벌하는 법률이 없기 때문에 전쟁이 발발하면 10%는 자위대를 그만둘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은 전쟁이 나면 나라를 위해 싸우겠다고 대답한 사람의 비율이 세계에서 가장 낮다. 한국은 일본과 전쟁이 나면 많은 국민들이 기꺼이 전장으로 갈 것이다. 이 일본 네티즌의 말대로 실제로 한국은 전쟁 나면 나라를 위해 싸우겠다는 2017년 조사에서 74.1%가 싸우겠다고 응답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이 같은 질문을 조사한 결과 일본은 11%로 꼴찌였습니다. 또한 일본 네티즌은 자위대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위대원들 대부분은 진심으로 전쟁을 할 생각이 없다. 자위대는 싸울 수 있는 군대가 아니다. 그들은 세금을 사용하여 근육 트레이닝을 하고 있을 뿐이다. 이상 쓸모옹이었습니다.